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는 정국이야기입니다! 안녕하세요! 나는 정국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!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정말 맛있네요! 정말 맛있네요! 아주 맛있네요! 너무 맛있네요! 조금 더 맛있네요! 아주 맛있어요!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이 맛은 다 먹기 좋은 맛이에요 초밥에 모든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며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생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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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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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초콜릿 마늘은 남은 고추냉이 가득한 맛 저는 고추냉이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나아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볼 새우도 pumpkins 너무 맛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밥이 너무 맛있다 마카롱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탕후루 단무지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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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 오이 아삭한 맛 치즈볼 치즈 치즈 달콤하고 달콤한 맛 맛있게 먹지 않고요